아, 이 아버님. 아, 이 아버님.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강선장님이 와야 될 것 같아요.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네? 포기 상황하셨어요. 저로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강선장님이... 형님, 지금 나오지 말고 쇼파이는 앉아봐요. 쇼파이는 일단 앉으시라는... 형님, 쇼파이는 앉아봐요, 쇼파. 아, 들으셨대요. 형님. 형님... 이거 힘든 거 시켜요. 아버지, 간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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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헨, 앉아! 영화 제목을 좀 보인다면 악마를 보았다. 악마를 보았다. 진짜로 그 정도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화가 안 돼. 너무 짖고 위협해. 너무 짖으니까. 근데 낯선 사람 보니까 딱 보자마자 눈이 딱 불는데 걔가. 뭐 으르르 하고 이런 거 있잖아, 신호 보내는 거. 그거 없어요. 바로? 바로 그냥. 불독이나 뭐 저런 친구들은 몸의 중심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쏠려 있고 얼굴도 이렇게 좀 가죽이 많아서 섬세하게 잘 안 보여요.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화나서 꼬리를 치는지 흥분이 돼서 꼬리를 치는지도 보이지가 않고. 그게 헷갈려요. 귀 자세도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.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저 다녀올게요. 다녀올게요. 네. 다녀오겠습니다. 한번 가서 펴주세요. 가만히. 진짜 궁금하다. 가만히 있다. 얘네들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요. 얘네들은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인내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교육이어서. 최소 1년? 친구들이 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뭐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